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FA 투수 장현식 선수가 LG로 이적했습니다. 장현식 선수는 LG 구단과 계약 기간 4년에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총액 5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NC에서 기아로 이적한 장현식 선수는 2021 시즌 34홀드로 홀드왕을 기록했고 올해도 75경기에 등판해 5승 4패 16홀드, 3.94점에 평균 자책점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습니다.